난 요즘 마음이 막혀버린 것만 같아 누구도 스스로도 받아줄 수 없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며 그렇게 너는 부담기도 내 마음을 두드리며 닫힌 문을 열고 손을 잡고서 피어난 봄의 순간을 함께 걸어보자고 닫힌 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따뜻한 온기에 마음을 녹여보자고 닫힌 문을 열고 내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주며 그렇게 너는 부담기도 내 마음을 두드리며 닫힌 문을 열고 손을 잡고서 피어난 봄의 순간을 함께 걸어보자고 닫힌 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따뜻한 온기에 마음을 녹여보자고 닫힌 문을 열고 손을 잡고서 피어난 봄의 순간을 함께 걸어보자고 닫힌 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따뜻한 온기에 마음을 녹여보자고 따뜻한 온기에 마음을 녹여보자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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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